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의 유영철, 강호순 등 사형수들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크리스마스 식단표 사진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. 크리스마스이브에는 사리곰탕, 대파육개장, 물만둣국, 그리고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소고기 미역국, 떡갈비, 감자닭곰탕 등 영양을 고려한 식단이 배식됐는데요. 해당 식단표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던 한 경찰서의 조촐한 식단과 상반되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지난 5일,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서울 땡땡 경찰서 아침 식단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이 게재되었는데요. 사진에는 감자 샐러드를 넣은 모닝빵 두 개와 딸기잼, 스프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. 서울구치소 식단표를 본 누리꾼들은 교도소밥, 맞냐? 나보다 잘 먹는 범죄자들, 경찰 식단이나 개선해라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